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영기의 기술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미국에서는 Right to Repair라는 일종의 Movement, 운동이 있답니다. 소비자들의 권리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이 산 물건이 고장이 났을 때 이것을 쉽게 고칠 수가 없죠. 특히 애플사의 제품이 악명이 높다는데요. 그와 관련된 한국어 기사의 일부를 오늘 통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이 아니라 상당히 깁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2년쯤 되면 느려지거나 고장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일단 기본 구조만 생각합시다. 우리가 경험을 하죠. 어떤 모습을 경험합니까? 스마트폰이 일단 느려지거나 고장을 일으키는 모습을 경험해요. 언제? 물건을 구입하고 2년 후. 내지는 2년 정도 사용한 후. 그 정도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 주어 동사의 기본적인 틀만 본다면 we experience. 그런데 experience 하고 death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death 하고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그 death 저를 쓰는 것은 어색해요. 그래서 결국 something이 바로 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명사를 던지고 뒤에 분사를 쓰십시오. 다시 한 번요. 명사를 던지고 뒤에 분사를 쓰세요.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명사가 그런 분사의 상태가 되는 모습. 이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 we experience our smartphones.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그러면 우리의 스마트폰스가 어떻게 되는 모습이죠? 일단 느려지거나 고장이에요. 그죠? 일단 느려지다. 동사 먹었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자동사구를 써야 되니까 우리 slow down. 그죠? slow down. 자, 그리고 고장난, 고장나다.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먼저 떠오르는 게 좋겠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broken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파괴가 된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겠고요. 일반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에서는 it doesn't work.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냥 out of order. 형용사 프레이즈를 생각한다면 out of order. 자, 그러면 문장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we experience our smartphones slowing down or getting out of order. 다시 한 번. we all experience our smartphones slowing down or getting out of order. 뒤에 분사 쓰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2년쯤 되면 자, 지금 부사구가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가장 빠른 거는 after two years of use. 그죠? 2년 정도의 사용 후 이 정도가 되겠고 아니면 within two years of purchasing. 자, 우리 구매할 때 purchase라는 용서의 전말인데 그러면 이렇게 within, 명사, of 이런 구조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구매한 후 2년 내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더 쓸 수 있는 것 같은 가전 제품들도 대부분이 그렇다. 참 한국말 어렵습니다. 영어로 가기가. 그죠? 대부분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적 사고는 앞의 내용은 결국 뒤에, 즉 가전 제품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대부분이 그렇다. 우린 이렇게 수로로서 풀어보는 거죠. 결국 뭐 앞에 내용은 뒤에 것에도 해당되고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레즈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this is also the case for 또는 with something 이런 식의 구조가 가능해요. this is also the case for something 그렇죠? 또는 with something 아니면 the same goes for something 앞에 내용이 the same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결국 goes for something이에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해당된다. 그 정도의 의미가 돼요. 아니면 the same is true of something the same is true of something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단 the case 구문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가전 제품이 뭡니까? 예, home appliances 그냥 appliances라는 말도 쓰고요. 그러면 다시 한 번 this is also the case for home appliances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의미는 전달됐지만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이 살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죠? that look okay to use that look okay to use 이해 됩니까? 아, 결국 뒤에 that으로 관계사로 들어가서 결국 부연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home appliances that look okay to use 자, 더 쓸 수 있다는 말까지 더 이 말은 결국 물론 use more도 가능한데요. 결국 for a few years more 이렇게 영어는 가능하나 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부품만 있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제조사는 수리 부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을 쪼갭시다. 이런 제품들 또는 이런 물건들을 고치려면 간단한 부품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아주 구호체로 간다면 그러니까 all we need to have are 이것도 가능하고요. all these products don't these goods need to get fixed 이렇게 구문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사람을 주로 잡는다면 all we need to have to fix these products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뭐죠? are a few parts a few simple parts 그대로 가면요. 여기서 말하는 부품은 parts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제조사는 수리 부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however 이렇게 되는 거죠. but 그죠? however 자, 여기서 제조사는 해당 제조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고치러 갔을 때 등장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제품의 해당 제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관사 the를 붙이는 게 natural합니다. 그래서 결국 however the manufacturer says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결국 제조사, 초기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리 부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parts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주 쉬운 용어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the manufacturer says they have no parts for tha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럴 때 우리가 재고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오케이 부품 재고가 없다 이럴 때는 쓰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out of stock이에요. out of stock. 오케이 그래서 they say the manufacturer says they are out of stock of those parts. 오케이 they are out of stock of those parts. 부품을 교체하고 고치는 것보다 전체를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하니 그렇게 하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권유받는다. 우리 언어가 불필요하게 수동 내지는 피동 형태를 쓸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영어를 수동태로 쓰면 문법이 어긋나거나 아니면 unnatural하게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영어는 가능한 한 능동으로 먼저 사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권유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결국 the manufacturer 물론 이거를 데이로 받을 수 있습니다. the manufacturer 라고 해서 무조건 이수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하나의 제조사라기보다는 그들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이들이 recommend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권유가 아니라 강압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까지 살리는 건 이따 조금 살펴보고요. 그러면 결국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를 fix 교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품 부품 교체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해당 제품을 fix하는 게 결국 buy a new one 그죠? 전체로 세운다고 해서 a whole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buy a new one 하는 게 fixing it 그죠? 결국 그 제품을 고치는 것보다 돈이 덜 든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뭐 하는 게 뭐보다 돈이 적게 든다 아주 기본 구문을 생각하면 it costs less 이래죠? it costs less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구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it costs less to buy a new one then to fix it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뭔가 강압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죠? 여기서 강압된다 라는 동사가 좀 어려운데요. 강압하다 이런 동사가 좀 어려운데 물론 pressure 쪽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making us feel pressured 그죠? making us feel pressured 뒤에 분사구문을 쓰는 것도 다른 방법이 있겠고 여기서 coarse 라는 동사가 있어요. c-o-e-r-c-e 오케이? c-o-e-r-c-e coarse 라는 동사가 있는데 명사는 caution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feel coarse 그죠? feel coarse 이런 느낌도 굉장히 느낌을 잘 포착해내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we often feel under pressure 우리가 압박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말에도 가능은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오늘 스피디하게 내용이 껴서 갔는데 뒤에 내용을 보시면 선명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장을 하나씩 좀 보죠. we all experience our smartphones slowing down or getting out of order usually within two years of purchasing or after two years of use 자 여기서 we all experience 할 때 이 어른 선생님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겠는데 문법적 기능은 부사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런 느낌으로 갈 때는 이렇게 줄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요. our smartphones 가 어떤 모습 slowing down 하고 또는 getting out of order 자 명사 분사를 써서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In fact this is the case for or the same goes for almost all home 죄송합니다. or home appliances that seem 또는 that look okay to use at least for a few more years 중간에 at least 라는 부사구를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했네요. 그죠? It looks like all they require to get fixed is a few parts 자 여기서 they는 이런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all we need to have to get them fixed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구문이 가능하죠. 어쨌든 is a few parts but the manufacturer says they are out of stock of those parts and recommend we buy a new one 자 이럴 때 recommend we buy a new one 할 때 recommend 4절에서는 결국 우리 어렸을 때 should를 생략한다 이런 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영어에서는 문법에서는 원형 접속법이라고 해요. 이럴 때 that은 여기서 물론 that이 생략됐지만 that은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recommend that we buy a new one because it costs less than fixing it. 오케이? 이런 구분도 가능한 거죠. 아까처럼 it costs less to buy a new one than to fix it. 이것도 가능하고요. and we find ourselves feeling coerced. 그죠? 이것도 가능하고 아까처럼 분사를 써서 making us 그죠? making us feel coerced 아니면 under pressure 또는 pressured 이것도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find oneself 하고 분사가 오는 구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어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상태가 돼버렸을 때 이러한 패턴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find oneself 분사 언제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다음 시간에도 알찬 수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